한국 연예계에 미친 영향 산업 전반에 걸친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다. 그의 일본 활동이 가져온 경제적, 문화적 파관력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정동원의 일본 진출이 한국 연예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가 8월 한 달 동안 벌어들인 놀라운 수익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본다. 정동원은 8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일본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이는 그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동원은 첫 디지털 싱글 앨범 에러 4052의 일본어 버전을 발매하며 일본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다. 이 앨범은 단순한 음반 발매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정동원이 한국에서 쌓아온 인기를 바탕으로 일본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첫 단추였으며 그의 다재다능함을 더욱 빛내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의 첫 팬미팅은 정동원과 일본 팬들 간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의 진솔한 소통과 특별한 무대는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며 이는 단순한 이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정동원은 일본어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며 팬들과의 언어적 장벽을 허물었고 이는 그의 진정성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정동원의 일본 활동은 단순히 문화적 성과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경제적 성과는 한국 연예계 전체를 놀라게 했다. 8월 한 달 동안 정동원은 약 14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배우, 광고 모델로서도 대성공을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그의 출연료는 현재 약 4,5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정동원의 수익 구조는 다각화되어 있다. 그는 일본에서 발매된 앨범 판매 수익, 대형 콘서트와 팬미팅 수익, 그리고 다양한 광고 계약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특히 일본에서 열린 두 차례의 대형 콘서트에서만 약 2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그가 해외에서도 막대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그의 디지털 음원 수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정동원의 성공적인 일본 진출은 한국 연예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의 활동은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해외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넓혀주었으며 이는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동원의 일본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성과를 넘어 한국 연예계 전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의 다재다능함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정신은 많은 후배 연예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은 K-POP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음악인 트로트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이는 향후 더 많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일본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동원의 일본 진출은 그가 단순히 한국에서의 스타를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은 그가 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앞으로 정동원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의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의 일본 활동은 한국 연예계 글로벌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향후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의 성공을 꿈꾸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정동원의 성장은 한국 연예계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고 있다. 지난 27일 기다리던 한국 팬들의 기대는 가수 정동원 이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본에서의 현재 상태를 공유하면서 보답받았다. 정동원은 감정이 담긴 메시지로 일본 프로모션 일정 중 내가 겪은 새로운 일상 새로운 일상과 일본에서의 프로모션에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하며 수많은 팬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신예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정동원은 이번에 일본을 다음 목표지로 삼았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프로모션 일정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국제 팬들과 더 깊은 소통을 하는 여정이다. 그가 주연을 맡은 영화 뉴노머를 통해 정동원은 연기력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문화적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정동원이 공유한 사진 속 그는 심플하지만 매력 넘치는 흰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등장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환한 미소는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이 사진은 단순한 증거 사진이 아니라 예술가로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신을 입증해 나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일본은 정동원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의 영화 뉴노멀 상영회에 참석한 것은 단순한 홍보 활동이 아니라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았다. 이 영화는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정동원의 연기력을 일본 관객들에게 각인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에 있는 팬들 또한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정동원이 공유하는 메시지와 사진들은 큰 격려가 되며 고국의 팬들과의 단단한 유대감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정동원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가 일본에서 공유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정동원은 가수와 배우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일본이라는 큰 예술시장은 그에게 한국의 신의가 아닌 다양한 재능을 가진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인터뷰에서 정동원은 일본에서의 프로모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지지와 사랑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솔직한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었다. 정동원의 일본 활동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가 얻은 초기 성과는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신선함과 혁신을 가져다주는 아티스트로 자리잡고 있다. 정동원의 일본 여정을 돌아보며 우리는 이 젊고 재능 있는 예술가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동원은 확고한 걸음걸이로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연예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그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그의 여정을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자. 정동원이 일본에 도착한 이후 소셜미디어와 팬 커뮤니티에는 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그의 첫 디지털 싱글 일본 메러 4052의 일본어 버전이 발매되자마자 일본 팬들은 열광하며 그의 음악을 환영했다. 한 일본 팬은 정동원의 목소리는 일본어로도 완벽해요. 그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라며 감동을 전했다. 한국 팬들 역시 그가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우리 동원이 해외에서도 빛나고 있어요. 자랑스러워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특히 일본 팬미팅에서 정동원의 진심 어린 소통과 따뜻한 미소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팬미팅에 참석한 한 일본 팬은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동원은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라 정말 팬들을 생각하는 가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러한 반응은 정동원이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동원의 일본 활동을 지켜본 많은 팬들은 그의 뛰어난 일본어 실력에 깜짝 놀랐다. 정동원은 일본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꾸준히 일본어를 공부해왔으며 이번 활동에서 그 결과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한 일본 팬은 정동원이 일본어로 인사할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의 노력이 느껴져서 더욱 팬이 되었어요라고 전하며 그의 노력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한국 팬들 사이에서도 그의 일본어 실력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정동원이 일본어를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해요. 라며 그의 성장에 대한 놀라움을 표하는 팬들도 많았다. 이처럼 정동원의 일본어 실력은 팬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그의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한편 일부 팬들은 정동원의 일본 활동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정동원이 일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팬은 일본 시장은 매우 경쟁이 치열해요. 정동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라며 조심스러운 전망을 지시했다. 또한 정동원이 너무 빠르게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정동원이 아직 젊은데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신중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정동원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신중하게 일본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동원의 일본 활동은 그의 커리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반응은 그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정동원은 이번 일본 활동을 통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앞으로 정동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의 일본 활동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팬들이 보여준 다양한 반응과 의견을 귀기울여 들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동원이 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